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별거냐. 네,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다양한 여행 정보를 만나보는 시간. 여행이 별거냐 코너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의 이용복 마케터가 또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많이 떨리신다고. 아, 네, 그러네요. 아마 지금 손아빈 매니저가 듣고 있을까요? 듣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해서 매우 미안해하면서. 네, 제가 그분의 명성에 눈을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브랜드 마케팅팀의 이용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주 좋은 정보들을 많이 준비를 해오셨던데 지금이 딱 꽃놀이가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서울은 벚꽃 개화 시기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4월 3일인데 전국에서 가장 빨리 꽃 소식 전해주는 제주도가 바로 오늘부터 꽃들을 개화하기 시작한다고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이 별거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날씨가 포근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제주도는 지금 서귀포를 시작으로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개나리, 진달래를 넘어서 이제 벚꽃이 피는 계절이 온 건데 그런데 보통 벚꽃 하면 일본부터 떠올리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일본으로 벚꽃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하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화려한 왕벚꽃이 다음 주부터 개화를 시작한다고 해요. 왕벚꽃이면 벚꽃이 큰 거겠죠, 그만큼 꽃송이가? 네, 그렇죠. 제주도에서 열리는 축제 소개도 좀 해주시죠. 제주 왕벚꽃 축제는 제주 전농로에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그리고 애워릅 장전리에서 4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 듣고 또 비행기 티켓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사실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제주도 가볼까 싶어서 티켓을 검색해봤더니 이게 웬걸 가는 건 있는데 오는 표가 없더라고요. 다들 빨리빨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왕벚꽃, 즉 커서 왕벚꽃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품종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제주도 자생종이라고 해요. 벚꽃 중에서도 꽃잎이 크고 탐스럽기로 유명한데 그 전농로 거리 말고도 광령리 무수천에서 항목 유적지 사이의 거리 그리고 제주대학교 진입로가 이 왕벚꽃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벚꽃 구경이 가능하지만 제주도 한라산 중턱의 산간도로에서는 4월 둘째 주까지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좀 거기는 좀 추우니까 오래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때 왕벚나무 자생지에 대한 한일 논란이 이뤘다고요. 그렇죠. 제주시 봉계동에 가면 왕벚나무 자생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159호로 지정된 희귀종으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때 일본 왕벚나무의 기원이 제주도의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작년에 유전체 분석을 통해 일본의 왕벚나무와 제주의 왕벚나무가 서로 다른 별개의 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그런 학계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110년 동안 이 논란이 있었는데 약간 다소 허무하게 종지부를 찍게 됐죠. 많은 분들이 정말 벚꽃하면 일본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주에 있는 왕벚나무는 제주 자생종이라는 걸 여러분들 또 하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요일 코너 여행이 별거냐 오늘 에어비앤비 이용복 마케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제주도로 함께 지금 떠나보고 있습니다. 샵 094 5번으로 제주도 여행과 관련한 질문도 좋고요. 또 이용복 마케터에게 궁금한 점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제주도에는 또 벚꽃만큼 유명한 게 유채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봄만 되면 SNS 그리고 카톡 프로필 사진에 토란 유채꽃밭에서 찍은 사진들이 정말 속속 등장해요. 그렇죠. 봄이 오면 제주도 전역을 노랗게 물들이는 그런 유채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성산일출봉이 바라보이는 광치계변에서도 그 유채꽃 만발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조랑말 체험공원 인근에서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유채꽃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4월 첫째 주에 가시면 벚꽃축제, 유채꽃축제, 아주 꽃축제가 제주도에서 많이 열리겠네요. 그러면 이용복 마케터가 제일 좋아하는 제주도의 꽃구경 스팟, 여기만큼은 좀 꼭 가보세요 하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문단지 안에 있는 엉덩물 계곡이라는 곳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옛날부터 이곳에는 큰 바위가 많고 지형이 험해서 물을 찾는 동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언덕 위에서 엉덩이를 들이민 채 볼일만 보고 돌아갔다고 해서 엉덩물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름 참 재밌네요. 산책로가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계곡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만기한 유채꽃 구경하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유채꽃뿐만 아니라 매화나 벚꽃 그런 야생화들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중문단지 안에 있는 엉덩물 계곡. 이름도 참 귀엽고 특이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봄에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제주의 장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섬 속의 섬, 가파도. 이곳에 청보리밭 꼭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서귀포 모슬포항에서 백길로 20분 정도 가면 나오는 가파도란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한 카드 회사에서 섬의 자연을 회복시키고 경제와 문화가 공중하는 지속가능한 섬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가파도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청보리밭 하면 그 초록색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네. 맞아요. 너무 가보고 싶네요. 언제 가보셨어요? 가파도. 전 작년에 이 가파도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섬과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건축물들도 세워지기는 했지만 가급적 새 건물을 짓기보다는 주민들이 섬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빈집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해요. 네. 보리밭 경작이랑 그 어업이 주 경제활동인 섬 주민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짓기도 하고 그런 퀄리티 높은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였어요. 네. 25년 동안 바닷속에 방치되어 있던 구조물들을 재생해서 신진 아티스트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25년 동안 바닷속에 있었으면 그게 되게 녹슬고 흉물이었을 텐데요. 맞아요. 건물 지하에 그 물을 빼내고 보안도 하고 방수작업도 하면서 새로운 구조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네요. 아. 가파도 그냥 섬이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달라진 모습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저도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지금 가파도를 꼭 가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지금 가셔야 돼요. 사고 싶어요. 네. 5월까지가 가파도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데 18만 평의 청보리가 바닷바람에 물결치는 장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3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꽤 길게 진행되니까요. 네. 제주도를 방문하신다면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5월 12일까지.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모셀포항에서 배를 타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즉흥적으로 가파도 가자 해서 배를 타러 갔는데 저희 일행 모두가 신분증을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승선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으면 표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행히 등본을 끊어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괜히 M1대 돈 쓰지 마시고 꼭 신분증 들고 가세요. 네. 가파도를 가실 때는 꼭 신분증이 필수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파도가 그렇게 크지 않죠? 네. 맞아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섬 한 바퀴 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걸어서 다니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 바람 쐬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전거 렌탈샵에서 대여 요금이 1시간에 5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제주도에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섬을 둘러보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왜 이온음료 광고 그 장면이 막 그게 생각나기도 했는데 갑자기 또 노래도 불러주시는데 8234 청취자님, 이용복님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7516 청취자님, 꿀팁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문의주셨고 가파도행 비행기 티켓 바로 사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가파도로 바로 가는 비행기는 없는 거죠? 네. 무슬포항에서 20분 동안 배를 타셔야 됩니다. 네. 신분증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김미성님은 가파도 설명을 들으니까 최백호님의 가파도 노래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밑에 또 다른 분이 가파도 설명을 들으니까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가슴 아파도 듣고 싶어요.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또 재미있는 장난을 보내주셨고 제주 여행 설명을 들으니까 마음은 벌써 제주행이네요. 그리고 제주 유명 장소 말고 좀 숨겨진 장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문자도 왔고요. 제이치님께서는 맛집이 중요한데 여행 중 가장 맛있던 음식은 뭐 이렇게 또 맛집 추천 얘기도 나왔거든요. 지금 저는 아직 점심 전이라서 이 얘기 들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이용복 마케터가 추천하는 먹거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서귀포시 남원읍에 제주 향토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진짜 인상 좋으신 중년 부부께서 운영하시는 정겨운 밥집인데 봄알미역국, 제주 고사리 비빔밥, 그리고 순댓국 이렇게 딱 세 가지 메뉴만 팔아요. 가격도 모두 8천 원으로 동일하고 음식도 진짜 푸짐해요. 네. 서울에 사는 따님이 계신데 그 따님이 식당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나 봐요. 진짜 귀여운데 포스팅 하나하나에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식당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식당 이름을 또 저희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식당 이름이 땡땡인데 그 식당이 위치한 남원읍 위미리의 옛 지명을 딴 이름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들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만 저희가 또 알려드려도 바로 검색해서 맛있는 거 찾아 드시러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추천하시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이 식당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요? 네. 맞아요. 제주도까지 갔는데 무슨 양식을 먹냐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곳은 제가 에어비앤비 묵을 때 그 로컬인 호스트가 추천해 주신 식당이에요. 저도 처음에 호스트가 이탈리안 레스토랑 추천해 줬을 때 좀 의외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호젓한 시골마을 저지리에서 진짜 훌륭한 이탈리안 음식을 맛볼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네. 제주스러운 이탈리안 요리를 지향한다고 하세요. 그 철학에 따라서 제주에서 나는 그런 신선한 제철 재료 이용해서 파스타, 리조또 같은 음식을 선보입니다. 특히 갓 구워낸 식전빵이 진짜 별미예요. 또 이 제주도 음식만 드시다가 지쳤을 때 이 이탈리안 음식 드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셨을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앞서서 이 얘기를 해 주셨죠. 제주에 유명한 장소 말고 또 다른 장소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런 문자도 있었는데 아까 엉덩물 계곡이었나요? 거기 하나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 추천을 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요즘 인스타그램 사진 많이 찍으러 가시잖아요. 인스타그램업을 한 그런 사진을 찍으려면 약간 카페 공간, 숨어있는 그런 훌륭한 카페 공간들이 제주도에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만 추천드리자면 귤이 잘 나는 동네가 있는데 서귀포 남원읍 거기에 알마... 여기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카페가 있어요. 한 카페가 있는데 귤의 마을답게 이곳에서는 귤을 저장하고 선별하는 큰 선과장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 카페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귤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예요. 그렇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낡은 옛 창고들이 그런 주는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거기에 카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감귤밭이 끝내줍니다. 아, 그냥 얘기만 들어도 가고 싶은데 8234 청취자님, 이용복님 먹는 얘기 나오니까 유난히 호흡이 가빠지고 목소리에 진정성이 더 묻어나오네요. 얘기하면서 같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배는 더 고파오고요. 아니, 제주도 지금 얘기를 하니까 사실 지지난주죠. 손아빈 매니저가 미세먼지를 피하러 피서가 아닌 피미로 강릉을 간다. 그래서 강릉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계획에도 없다가 그 주 주말에 당일치기로 강릉을 다녀왔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제주도 가시나요?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오는 뼈가 없어서 이 시간을 또 어떻게 제가 팽개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제주도 갈 수는 없으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끝으로 저희 지금 제주도에서 이색적인 느낌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숙소 있다면 한번 추천해 주시죠. 제주에 정말 좋은 숙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현무암을 쌓아서 만든 낮은 돌담이 있는 독채 굉장히 많은데 이곳에서 묵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주에 오래된 옛날 집이나 버려진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집들 굉장히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데 내부는 깨끗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꾸민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주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집에서 잠시 머물다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보는 여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옛날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먼저 접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연배가 더 되신 분들은 신혼여행지로 제주도를 접하고 그런데 정말 많이 제주도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내가 모르는 제주도의 모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겠다. 요즘 한 달 살기 하러 제주 내려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잘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시골 동네에 머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돌담이 있는 제주도만의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도 며칠 머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떠나고 싶네요. 아니 지금 아까 상호명을 얘기하면 안 돼서 설명만 드렸는데 청취자분들이 바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문자로 막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크리스틴님께서는 카페 이름도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제가 어디 불려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 오늘 많은 분들도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즐겁고요. 저도 당장 비행기 티켓 알아봐야겠네요. 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또 한 번 직접 가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종종 나와주세요. 아 네네네. 이 방송은 소나민 매니저가 듣고 있으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아 아닙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여행이 별거냐 이용복 마케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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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